안녕하세요 상민통운입니다 오늘은 저희 지입차주 분들께 굉장히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또 찾아뵙는데요 저희 상민통운에서 배차를 받고 계시는 저희 지입차주 사장님들께 보시는 바와 같이 유록스 10리터 들이 용량 8통을 무상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마련하게 돼서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단순히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몇 명 몇 개 나눠주고 많아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저희 사장님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물량을 확보해서 적어도 사장님들에게는 분기 내지 반기에는 한두 번씩은 꼭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7월 말 지금인데 8월부터 시작돼서 저희 사장님들에게 지속적으로 저희들 힘이 닿는 데까지 저희 사장님들에게 계속해서 요소수를 지원할 예정이니까요 항상 배차팀 통해서 배차톡 통해서 배차해주시는 저희 배차팀과 소통하시면서 재고가 남아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가면서 중간중간에 혜택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항상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민통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직접 배차를 통해서 저희 사장님과 동반 상생하고 성장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 지입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사장님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러한 지원을 더 다채롭게 꾸며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능숙한 시범이 있겠습니다 아 안쪽으로 끼워놓았구나 지금 끼인거야 벌써? 저희도 계속 주유소에서만 좀 해가지고 오늘 잘 배웠네요 이거 오늘 저희 상민통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해드리는 요소수 받으셨는데 어떠십니까? 일단 마음이 아주 부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운행하는데 도움받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통 정도 드렸고 지금 하나 넣었는데 저희가 처음 넣어봐가지고요 지금 넣어주신다고 재선집장님이 직접 항상 주유소 가서 기계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주유소에서 저희가 넣어가지고요 앞으로 저희가 분기마다 들 수 있으면 열심히 챙겨드릴테니까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능숙하게 넣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쉬겠습니다 기사님 운동 좀 더 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깐요 됐어요 고맙습니다 7개 다 들어가 고맙습니다 다리 포스트속 그냥 이게 끝에 쉽게 키와 프로 다 이 은 난 사장님 잘 계셨죠? 안녕하세요 가시죠 사장님 그래도 8개 지원은 만족하시죠 이게 하나에 몇 리터죠? 10리터짜리에요 이것 때문에 차 세워서 막 기운을 찾고 막 이러잖아요 80리터면 양쪽으로도 굉장히 넉넉한 양이고 일단 주유보담도 요소수 떨어져서 우리가 주유소 갈 때 있잖아요 막 찾을 때 있잖아요 이게 은근히 요소수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데 굉장히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이게 선물 받으러 온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거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해 Denise 잘 만들어 주세요